나 이름이 좀 특이해. 이름이 왜? 이름이 왜? 이름이 왜? 너는? 나도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름이 없어 없어? 어 이름이 없어요? 그래 없어 오 특이한데 시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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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때려 야 니들 둘 중에 한 명이 김 회장 내 그 금고를 털었어 오늘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진짜 반 죽인다 알았어? 어? 먼저 너부터 이름 왜? 이름 왜? 취조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라고 왜? 너 말귀를 못 알아먹냐? 알아듣지? 그럼 이름을 말해 왜? 아니 조서를 써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라고 왜? 왜 말을 안 해? 말했잖아 뭐라고 말했는데 왜? 너 좀 이따 해 너부터 하자 이름 없어 이름 없어 너 이름이 없어? 그래 진짜 없어? 그래 없어 이름이 없냐고 이름 있다고? 그럼 빨리 이름을 말해 없어 이름이 있다며 이름 있지? 이름을 말하라고 없어 야 왜? 나 불렀어요? 너 말고 흥분해 아 뭐하냐? 흥분하라며 내가 언제? 네가 시켰잖아 왜 끼어들어 별걸 다 시켜 이씨 뭐하냐? 내가 언제? 네가 시켰잖아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이게 몇 시간째야 짜증나 진짜 수사는 잘하고 있나? 너네 얌전히 있어 귀 막고 있어 아주 고생이 많아 누구세요? 국가수에서 왔어 이 국가수 쪽 사람은 잘 모르나 봐 아 예 아 안녕하십니까 한현민 형사입니다 처음 뵙는데 그 이름이 넌 한현민 형사라고요 이름이 넌 한현민 형사라고요 이름이 넌 넌 넌 한현민 그리 알아 답답한 친구구만 그건 그렇고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이 나왔어 끝났어 끝났어 그래 범이 누굽니까 범인은 없어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